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수학 5단원의 첫 시간으로 단원 도입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0쪽 91쪽 수학 익힘 61쪽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자 5단원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입니다. 이 원의 넓이에 대해서 이번 단원 공부할 텐데요. 원의 넓이는 소수의 곱셈 할 줄 알고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면 어느정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차츰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도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다른 도형의 넓이. 여기 보니까는 팔각형이 있고 여기는 원이 있죠? 자 이 팔각형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죠? 구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구할 수 없겠죠? 비슷하게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슬기는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 갔어요. 놀이동산에는 재미있고 다양한 놀이기구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커다란 원 모양 바퀴가 돌아가는 대관람차는 슬기의 시선을 끌었어요. 대관람차 정말 재미있진 않죠? 조금 지루하기는 하죠? 근데 나름 여유를 부리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놀이동산에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어떤 놀이기구를 탈지 결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슬기는 겁이 많은 편이라 무섭지 않은 놀이기구를 타기로 하였어요. 하지만 놀이기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원모양의 놀이동산 안내도를 보고 찾아가기로 했어요. 슬기는 안내도에서 대관람차가 있는 곳을 확인하고 대관람차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대관람차를 찾아가던 도중에 자전거 서커스 공연도 볼 수 있었답니다. 슬기는 대관람차를 타면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대관람차를 타고 한 바퀴를 움직인 거리는 얼마일까? 슬기는 궁금했답니다. 슬기는 대관람차에서 원모양 분수와 분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예쁜 꽃밭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모양 분수대와 꽃밭의 넓이가 얼마인지도 궁금했어요. 분수대와 꽃밭의 넓이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인 것 같네요. 그쵸? 놀이동산에 가서 원의 둘레의 길이, 원의 넓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 보니까 슬기는 놀이동산을 가지 말고 공부를 했어야 할까 봅니다. 어찌됐건 한번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쪽에 대관람차가 있네요. 그쵸? 대관람차를 한 바퀴 움직인 거리, 대관람차를 타고 한 바퀴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 원의 둘레만큼 거리를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자 여기 서커스를 하고 있네요. 자 외발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외발자전거의 넓이라든지 아무튼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그 다음에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의 둘레도 길어질까요? 당연히 지름이 길어지면은 원의 둘레도 길어지겠죠? 그래서 바퀴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돌아가는 거리도 늘어날 것이다.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그림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는 회전목마 있네요. 그쵸? 회전목마 선생님이 좋아하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하면 되니까 선생님은 놀이기구 잘 못해요. 그 다음 여기 비행기 있는데 이런 거 싫어합니다. 어지러워요. 멀미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자 여기 분수대도 있네요. 분수대도 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이 꽃밭의 넓이는 얼마나 넓을까?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는 커피잔에 타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또 돌아가는 건가 보네요. 이거 엄청 어지러울 것 같네요. 멀미날 것 같으니까 이런 건 타면은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학년 2학기 3단원에서 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의 구성요소로 원의 지름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 한가운데가 원의 중심이다 라는 걸 배웠고 이 지름의 절반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까지의 거리 그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5학년 1학기 6단원에서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름모를 배웠는데 이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하지만 이런 마름모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공식들을 외워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름모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이 아래 삼각형의 넓이 두 개가 있죠. 근데 두 개가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위의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보면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데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만 구할 수 있으면 모든 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수학 익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세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는 첫 번째가 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네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원의 지름이죠. 지름 그 다음에 한 가운데 점 이 부분은 원의 중심이죠. 그 다음에 이쪽 절반 절반에 해당되는 거리 이 부분은 지름의 반이라고 해서 반 지름이라고 하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원의 지름과 반 지름을 각각 구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름이니까는 이쪽 부분 6cm가 같겠죠. 그래서 지름은 6cm고 그 절반이 반 지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3cm라는 것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이쪽 부분은 10cm죠. 10cm니까 지름이 10cm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반 지름은 그 절반이니까는 5cm가 되겠죠. 여기 사각형은 왜 그려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 자연수 곱하기 소수네요. 15 곱하기 2.16 그러면 2.16이 10개 있고 그 다음 5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2.16의 10배인 21.6에다가 21.6의 절반을 더해주면 되겠죠. 21.6의 절반이면 10.8이 되겠네요. 얘를 2를 더해주게 되면 3.2.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32.4 자 계산한 방법 알겠죠. 21.6 곱하기 15를 한 겁니다.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그런데 15는 곱하기 10하고 곱하기 5를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곱하기 5는 곱하기 10의 절반이니까 21.6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절반 10.8을 찾아낸 겁니다. 자 다음 3 곱하기 3 곱하기 4.5의 경우에는 4.5 곱하기 9가 되겠죠. 3.3은 9니까 얘를 그리고 뒤에다 뺐습니다. 그러면 4.5 곱하기 9는 4.5가 10개 있는 것에서 하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10개 있으면 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4.5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빼게 되면 40.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0.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곱하기 9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5 곱하기 6은 그냥 계산하는 게 낫겠죠. 자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5 6 30에다가 3 6 18 21에다가 1 6은 6 8 그래서 81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8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수의 곱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직사각형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죠. 7 5 35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35. 자 그 다음 자 삼각형이니까는 밑변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겠죠.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절반으로 쪼개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8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니까는 8 곱하기 2를 바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8이 16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 거냐면은 8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는 얘를 먼저 계산해 가지고 8이 16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은 뭐 나왔죠.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뭐 그런 공식이 있는데 공식 선생님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자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 넓이의 두 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높이가 3이니까는 자 6 38 6 곱하기 3 그 다음 나누기 2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 곱하기 2하고 나누기 2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둘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6 곱하기 3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 3 18이 됩니다. 그래서 한 대각선의 길이에다가 다른 대각선의 절반을 곱하면은 결국 마름모의 넓이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원의 넓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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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